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피자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수 있어요? 알겠어요. 자꾸 빨리 달라고 하면 파파야 줄 거예요? 빨리 줘요. 배고파요. 빨리 줘요 하면 파파야 줄 거예요. 근데 얌전히 잘 기다리면 피자를 주겠어요. 알겠지요?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파파야 안 줄 거예요? 네. 자꾸 빨리 달라고 하면 파파야 줄 거야. 파파요! 자, 그럼 잘 기다릴 수 있지요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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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 아이씨 아이씨유 피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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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유 피카부 피카부 나비가 이랬다 어디? 피카부